안녕하세요 아트 딜러 김아 띠입니다. 오늘은 K 옥션 마지막으로 위클로 온라인 10월 3일 위클로 온라인 미술품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작품은 성백주의 장미부터 보시겠습니다. 77년도에 그린 작품이구요. 장미 작품 1점 나와있네요. 120부터 시작인데 아직 응찰 없습니다. 성백주의 장미 작품 나와있구요. 네 장미 나와있습니다. 그녀인데 위주로 못 깨요. 청신 작품 나와있구요. 18에 나와있고 122, 280만원 올라갔네요. 58에 정신이 도상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는데 이건 입 작품이잖아요. 입인데 도상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됐다는거 BS, RY, 37, RY, RY, 7, 1, RY, 7, 1, RY, 7, 1, RY하고 7, 1이 지금 계속 뛰고 있다가 BS 갑자기 나타났네요. 280만원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구요. 프리미엄 온라인에도 30호 작품 나와있구요. 480 달려가고 있더라구요. 커야 작품 나와있습니다. 진영 작품 나와있고 쭉 볼게요. 근년대 작품 주로 갑니다. 그동안 두 번째 박병호죠. 15호 작품이고 사과 작품은 거실에 한 점씩 꼭 거시면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사과 작품 이런 사과 작품 거실에 한 점씩 꼭 거세요. 컬렉팅 하시는 분들 유튜브 컬렉팅 하시거나 유튜브에 하시는 분들 사과 작품 집에 한 개씩은 꼭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복이 들어와요. 펠릭스 작품 나와있네요. 와 펠릭스 선생님 우리 펠릭스 선생님 누구냐 하면 네이버에 카페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펠릭스의 원화가 나와있네. 원화가 나와있고 판화는 카페 회원들 위주로 많이 풀렸고 그렇죠. 카페 회원이신 펠릭스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네이버 카페 보시면 돼요. 직장인들 미술품 컬렉팅 더 많이 계신 카페 회원님이시면서 펠릭스 작가님이시죠. 정경이 쌤 작품 나와있고요. 250부터 시작이었네 30분 큰 작품 꽤 괜찮아요. 원하면 괜찮아요. 정경이 작품 나와있고요. 형경이 쌤 작품 나와있네요. 이런 그림 멋지다. 25 그림. 이런 그림 구입하세요. 25 그림. 오성우 선생님 누구냐. 오지호 선생님. 아 자녀분이시죠. 오성우 선생님 작품이네. 오지호의 대괴물을 잇는 오승우 작가님의 널뛰기 그림. 한국적인. 아주 한국적인 그림. 이 작품이 나와있고요. 성백조 안산시립미술관에 그여 많은 작품이 있는 성백조 작품 나와있고요. 120부터 시작이네요. 아주 멋집니다. 수결이 077년도 작품이라고 하죠. 이 작품이 나와있고요. 없어요. 없어요. 파나는 매주 틴트에. 황규명만 보시면 되고요. 파나 사지 마세요. 파나 작품 많이 나와있지만. 사셔도 돼요. 사셔도. 괜찮은 거는 보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영원화 사세요. 한국 가보시면 한 작품 나와있죠. 은보 김기천 나와있죠. 이런 작품 사시는 거예요. 이런 작품. 100만원부터 시작이네요. 싸다 싸. 이 수결 하나. 100만원에.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다. 은보. 김기창. 김기창. 은보의 집이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웬만한. 이상한 작품보다. 이런 작품.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은보. 은보. 김기창의 원화에요. 원화. 목보 하가신. 은보. 김기창. 은보의 집도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고. 아주 멋진 그림이 나와있어요. 100만원입니다. 꼭 공찰하시길 바랍니다. 경찰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공찰되는 거예요. 자. 케이 옥션. 2022년 10월 3일. 리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멋지네요. 성백주와. 은보. 김기창. 두 작품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멋지기 때문에. 52년도 작품입니다. 52년도 작품. 52년도 작품이라고요. 52년도 작품이라고요. 52년도. 52년도에 그리신 겁니다. 멋지네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 이번엔 김아딜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트틀러 김아딜과 여러분들은 함께하고 계십니다.